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수영구청장 후보자 방송연설회입니다. 이 시간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제5항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 수영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실 텐데요. 발언 후보에게는 5분 이상, 10분 이내의 시간이 주어지며 발언 시간 제한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수영구 선거구에서 연설할 후보는 한 명인데요. 기호 4번, 무소속 곽동혁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기호 4번, 무소속 곽동혁 후보입니다. 수영구민 모두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수영구는 관광도시이며 상업도시이기에 그 어느 도시보다 코로나의 상처가 더욱 컸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의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복귀와 피폐해진 골목경제 해생을 위해 구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자치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진지하고 열띤 토의는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분권과 자치는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정당 공천이 중앙정치의 힘의 논리에 의해 작용할 때 지방정치인은 중앙정당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은 멀어지고 중앙정치에 더욱더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지난 4년 부산시의원으로서 부산시 지역합회 동백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백전을 도입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년의 기간 동안 공론화하였습니다. 도입된 이후에는 제도의 개선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67억이라는 운영예산을 재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해생을 위한 의정활동은 동백전으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경제를 위해 대형개발 프로젝트와 대기업 유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잠재된 힘을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재투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짧은 4년의 의정활동이지만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주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민과 당원에 의한 정선 한 번 치르지 못하고 공철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무소속을 선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제시했던 정책이 우리 수영구 지역경제의 해생의 길이라는 확신과 고여있는 정치세력의 변화 없이는 수영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았던 저는 험난하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수영구의 지역경제의 해생화는 골목경제의 해생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안대교 앞에 패서 펼쳐지는 불꽃축제와 매주 토요일 펼쳐지는 드론 수요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가득 찬 강안리 해변과는 달리 강안리 이외의 골목은 한적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골목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수영구의 경제를 해생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 기호 4번 각동역은 수영골목의 전성시대를 열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 해생의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 더 주는 수영구 동백전을 도입하겠습니다. 부산지역합회 동백전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국인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로 가는 발길을 시장과 골목의 상점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의 착한 소비는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더 주는 수영구 동백전은 수영구민의 소비를 생활 단위 지역으로 돌리고 지역골목의 주인과 상인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를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수영구 금융약자를 위한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수영구 해산가 기금으로 만들어진 지역공공은행은 청년과 자영업자 등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금융약자를 위해 소액대출과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주민의 자금과 수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수영구의 공공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정가 등 골목상권을 몇 구 이상 조직하고 수영구청 등 수영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높이고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조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수영강환역 지하상가를 청년들이 모여 희망을 만들어내는 소셜벤처 혁신타운으로 공공개발하겠습니다. 수영구가 풍요롭고 활력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원해야 됩니다. 10년 넘게 수영강환역 간 지하상가는 문을 열지 못하고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부산시와 수영구의 행정지원지관과 공유오피스, 공연시설 그리고 민간상업시설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곳은 수영구 정제성작의 엔진이 될 것이며 수영구의 센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영구 30년 대결을 위해 수영구청 이전을 통한 신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중심인 구청의 기능은 문화와 구민 편의적 공간으로 그 기능이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영구청은 행정의 환경변화와 수영구민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제가 많고 협소합니다.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 도시공간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영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영구청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의회와 보건소 등 공공기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이 될 때 수영구에 필요로 한 다양한 복지와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공적 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수영구청의 이전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구민 여러분, 수영구는 산포지향의 아름다운 도시일 뿐만 아니라 조선수군의 경상자수영과 임진왜란 때 이름 없는 민초들이 향전한 25의용사단이 있는 유서기평은 곳입니다. 수영구 골목골목에는 갤러리와 공방, 서점, 아름답고 특색이 있는 카페와 맛깔나는 식당이 있는 가능성 많은 곳입니다. 수영구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수영구의 정치는 고인물과 같습니다. 변화 없이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혁신의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영구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창조적 아이디어와 정고 패기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호 4번 각동력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수영구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패기와 열정,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영구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던지는 한 표 한 표는 사표가 아니고 빛나는 수영구의 변화와 희망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꽉 잡아주십시오. 수영구는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수영구청장 후보자 방송연설회를 시청하셨습니다. 오늘 연설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K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다가오는 사전 투표일과 선거일 투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